손에서요. 부드러움이 다르고요. 컬러도 시원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시원하실 거고요. 너무 좋아요. 닿는 순간 차가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의 찬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코팅 처리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쩍쩍 눌러붙는다거나 그러지 않게 사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바른 게 아니라니까요. 뭘 바르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3회 연마 과정, 3회 고온 과정 이런 걸 거치면서 대나무 본연의 이런 오일 과정이 쫙 퍼지면서 머금고 있는 거죠. 들러붙지 않으면서 완전 시원하게 오늘 가격 제일 시원한 날 역대 최저가로 가져가시면서 2015년 마지막 생방송이고요. 대나무 자리를 고르실 때는 퀄리티가 앞만 보실 게 아니라 뒤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3중으로 되어 있고요. 마무리 원단 이게 지금 밀리지 말라고 아래쪽에 깔아 놓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폭신폭신해서 배기지 않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침대에서 사용해 보실 분들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고정 밴드 처리까지 아 이래서 예전에 백화점에서 만나봤던 한빛 카페트 대자리는 만드는 노하우, 기술력 자체가 남다르구나 이런 건 선택을 하셔야지만 내년 내 후년에도 잘 쓰시는 거예요. 게다가 접고 보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게 반으로 접힌다니까요. 접히지 않으면 내 키보다 더 커다란 저 대자리를 둘둘둘둘 말아서 어디다 놓으셨어요. 뭐 베란다 한 켠에다 넣어놓고 장마철 지나가면 또 눅눅하고 꿉꿉하고 근데 딱 접어서 같이 보관하실 수 있는 것까지 넣어드리니까. 오늘 저희 사이즈 좀 보여드리려고요. 제 키가 168인데 이렇게 커요. 지금 대형의 키가 190cm인데요. 190cm인데요. 너무 좋은 거 오늘 2015년 마지막 생방송인데 오늘 대자리 한 개가 아니라 오늘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중형이죠. 싱글 사이즈를 하나를 더 드려요. 그러니까 대자리 두 개를 가져가시는데 5만 원대로 가격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4만 9천 원의 중형의 카페트를 챙겨가시면서 5만 원대로 역대 최저가,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베개 커버까지도 두 장을 확보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땀나는 거 진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정도로 시원한 잠자리, 시원한 여름나게 보실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저희가 보관 가방까지도 챙겨 드리잖아요. 이것도 또 따로따로 중형 따로 그리고 선택하시는 본품 따로 이렇게 딱 넣어서 보관해 보실 수 있도록 두 개를 챙겨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하실 때도 좋으시고요. 캠핑 가시고 여행 가실 때 들고 다니시기도 좋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2015년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추천 통해서 특정의 죽부인까지도 챙겨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거 뭐 안고만 있어도 너무 시원한데 지금 발바닥은 서늘하고요. 안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오늘 죽부인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은 대한민국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하고요. 앞으로 방송은 없어요. 오늘 한벨 대자리 마지막 생방송입니다.